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5페이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희승이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 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장노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안무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냄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희승이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란과 징변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꼬지지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다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슥이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코스 왕 디르 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이슥이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러살에 있는 에덴 족석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밭 왕과 스발 왕의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아멘 여랑들의 이야기 바로 여랑기 상하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랑기 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호세왕 9년에 이 아수르 왕을 침임을 받아서 결국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잊은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결국 이 아수르를 들어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열한기하 18장에 남쪽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제 아수의 아들 히스기아가 25살의 왕이 되고 29년간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다윗이 보시기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하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 이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요 특별히 이 모세 때부터 내려오던 이 노트뱀 이 누후수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노초각이라고 우상시하고 승배했던 이 우상도 다 제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직 여와를 의지하고 하나님 여와와 연합해서 모세에게 명령한 말씀들을 지키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통통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불레새 사람들을 쳐서 땅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게 되어지는데요 14년 되었을 때에 왕이 되고 14년 됐을 때 아주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아스루왕 사네립이 바로 유다를 쳐 내려오는데 그 최후 방어선이 방어선이었던 유다 남서쪽으로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이 라기스라고 하는 요새가 있는데 거기 와서는 이제 랍사개와 다르덴, 랍사리스 이 세 사람의 지위를 가진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말들로 회유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절대권이 그리고 그 히스기아 왕의 그런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파괴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과 히스기아 왕 사이를 이렇게 이간하고 굉장히 흔드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차라리 이 아스루왕에게 이제 항복을 하게 되어지면 더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고 더 좋게 되어질 것이니까 차라리 그렇게 항복을 하라라고 말하고요 너희가 의뢰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고 너희가 의뢰하는, 의지하는, 믿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고 계속해서 뭐요? 회유책을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백성들이 잠잠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바로 왕이 그들에게는 아무 말도 대답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의심하게 만들고 이간하고 멀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이 세상의 소리 사람의 말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고요 그것은 여러분 영적 전쟁이고 사탄의 속임이고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소리, 사람의 말, 사탄의 역사들 이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19장을 이제 시작하면서 히스기아 왕이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지도자 히스기아가 어떤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1절을 보십시오 왕이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이제 히스기아 왕도 세 명을 이제 협상단 사절단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래서 히스기아 아들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아 김 그리고 서기관 샘나 아사베 아들 사관 요아를 보냈잖아요 그들이 다 듣고 와서 왕에게 이 이야기를 다 전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왕이 가장 먼저 행한 행동이 뭐예요? 옷을 찢습니다 골곤 배를 입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디로 가요? 여와의 전으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히스기아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바로 엘리아 김, 샘나 그리고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이 골곤 배를 돌리게 하고 왕처럼 이제 똑같은 복장을 하게 하고 누구에게로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여러분 이사야만 들으면 뭔가 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즉 뭐야?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이사야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인 위기이며 또 히스기아 왕으로서 개인적인 또 위기 있잖아요 그때 과연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이 위기 이럴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사람 만나고 이 방법을 찾아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위기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의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사야는 이사야에게 이사야에게 히스기아 왕은 이런 말을 전합니다 오늘이 바로 환란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참 이런 위기가 없고 이 환란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또 아스루왕 사네립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도 모욕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을 받는 그런 날임을 이렇게 이야기하며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지금 해산할 힘이 없다 아무것도 할 힘이 없다 그렇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요 그리고 4절에 아주 중요한 또 메시지를 전해요 지금 사네립에 이 신하 랍사계가 와서 그의 주 아스루왕의 보냄을 받고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아가 하나님께 대한 각오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아스루왕이 랍사계를 보내서 했던 이런 회유책, 이간질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한 행동이다 그러면 이거 뭐죠?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당신의 하나님 여왁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스루왕 사네립을 통해서 랍사계를 통해서 지금 히스기아 왕에게 한 이야기를 뭐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거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실 거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이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신의 여왁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심판이 있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말을 지금 이사야에게 전하고요 그리고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소서 중보 기도를 지금 부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국가적인 위기 인생의 위기 개인적인 위기 속에 우리가 취해야 할 그런 지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히스기아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히스기아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여와의 말씀이 자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속에 이 고난과 한란 속에 뭐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CS로 이사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와도 같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평소에는 그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렇다고 소곤소곤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평소에도 평안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해요 그런데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확성기와도 같다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더 가까이에서 더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환란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딱 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알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2사의 4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 말이 365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 7절에 보시니까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여 그로 소문을 듣고 어떤 소문인지 뒤에 나오게 되겠죠 그의 본국으로 아스루에게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본국의 가사는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이 뒤에 이제 여러분 19장 끝으로 가보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자 이제 보십시오 8절에 랍스타게가 돌아가다가 이게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2사의 선지자의 말대로 한 영을 두어서 소문을 듣고 이제 철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랍스타게가 돌아가는데 이제 어디로 가냐면 바로 아스루 왕이 있는 이 수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냅니까? 이 림나로 가게 되죠 8절에 왜 림나로 가냐면 지금 아스루 왕은 본국에 있고 그리고 이 랍스타게와 이 여러 신화를 이 유다 쪽에 파송을 해서 이 군대를 지금 계속 지휘하고 있는데 그 아스루 왕은 그 본국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림나의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도 지금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림나의 반란도 이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스루 왕은 지금 림나에 가서 림나와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유다에 있었던 랍스타게는 바로 아스루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림나에 가서 이 왕과 조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스루 왕은 이 구수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는 다시 히스기아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자 보세요 이제 손지자 이사야의 말대로 이사야의 말대로 이제 여기 라기스에 진을 치고 있었던 이 랍스타게와 아스루의 군대가 퇴각을 해요 그런데 아스루 왕은 림나에서 림나의 반란을 진압하고 있어요 이게 왜 복잡하죠 그런데 지금 유다 밑에 애굽이 이 틈을 이용해서 지금 뭐예요? 유다를 도우러 올라오는 거예요 유다를 또 도우러 올라오고 유다를 돕고는 어디로 가겠어요? 아스루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되니까 이게 세 군데서 림나에서 또 여기 유다에서는 퇴각을 하고 또 아래 남쪽 애굽에서는 또 유다를 도우러 오고 그 다음에 아스루와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이 한꺼번에 지금 아스루는 왕이 너무 지금 복잡한 그런 상황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스루 왕의 말대로 되고 있습니까? 아스루의 왕이 보낸 신하의 말대로 되고 있나요?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이상하게 이쪽에서 반란을 하고 또 애굽에서도 막 올라오고 이게 막 틀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연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네요 하나님이 배우에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는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 짜증나고 불평이 되고 참 너무 속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잘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기도예요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장도 옮겨 주십시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 온양순봉원교회 안호성 목사님 책 제가 한 번 또 우리 간증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고 잘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아스로왕의 계획대로 하나도 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러분 희승야에게 이제 사자를 보내면서 10절 이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유다의 왕 희승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스로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계속 이제 회유책을 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아스로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너 여태까지 보지 않았냐 아스로왕이 어디 가서 진 적이 있느냐 여러 왕들을 다 물리치고 그 일들을 이루었는데 아 이제 유다도 구원을 받겠구나 이런 허탱 꿈을 꾸지 말아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12절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이미 아스로는요 고산, 하란, 레셉,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소 그리고 그 나라의 신들을 다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도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도 우리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13절 하마, 아르밭, 스와와임 성의 왕 헤나, 아와의 왕들 다 어딨냐 다 사라지고 없으니 너희들 절대 꿈도 꾸지 말고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회유하고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들을 지금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 위기, 이 상황 속에 나는 과연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10편, 73편, 23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게 보기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연합이라고 했잖아요 나바크 찰싹 들러붙다 그러니까 깜딱지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다른 방법들을 찾고 사람 찾고 방법을 찾지 말고 해답은요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히스기아가 그 신하들을 보내면서 오늘 환란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데 바로 그 날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답을 받은 날이에요 해답을 받은 날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환란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정한 그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은 날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신다 자 이런 문제들 이 위기를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이 교만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아래고 맡기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맡겨버려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답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시고 끊임없이 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됨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